안녕하세요. 신문생각의 임명준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옷자랑 다육금을 윗부분을 남겨두고 적심을 해주었는데요. 적심을 해주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자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자구들 중에서 흰색 올금 자구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화분에 삽목을 해준 적심을 해주었던 자구 팡파래금이구요. 그리고 목대만 남겨놓고 잘랐던 부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자구들이 나와서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흰색 백금 올금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특이하게 자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육금을 키우시다가 금이 잘 나오지 않거나 혹은 작업원식을 하기 위해서 적심이나 커팅을 많이 해주시게 되는데요. 지금 이 팡파래금 같은 경우는 적심을 해주고 자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지금 나와있는 상태이구요. 그 중에서 두 개가 옳은 백금으로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는 이 백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이랑 같이 섞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백금은 좀 더 크게 되면 따로 커팅을 해줘서 크게 삽목을 해줄 예정이구요. 이 지금 자라고 있는 이 팡파래금은 실내로 들여놔서 식물용 애들이 등을 키워서 좀 더 잘 자랄 수 있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보여드린 이 팡파래금 자구가 잘 자라서 크기가 커지게 되면 영상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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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